Excuse me, do you know which bus I should take to get to Gangnam Station?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상황 많으시죠? 언어는 생활 속에 녹아나야 합니다. Fun A 영화 학원에서는 아이들이 영어를 일상으로 여길 수 있는 미국 홈스테이 환경에서 수업합니다. 놀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영어 사용을 유도하고 원어민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기초로 영어의 6가지 기능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모든 감각을 활용해 학습합니다. 글로벌 이슈를 접함으로써 영어로 폭넓은 사고력, 판단력, 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출신 여부 상관없음, 소수정예로 심도 있는 관리, 개별보충 지도로 학습 플래닝을 습관화합니다. 또한 방학 특강으로 기획형 체험 학습까지 Fun A 오셔서 미국 홈스테이 환경의 교육을 경험해 보세요. 애들아, Fun A에서는 그냥 영어로 얘기해봐. 우리가 있잖아. 다 알려줄게. Just speak, where to listen. Stay at Fun A. hi. 들어가 봐. 네. 다음에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